홈버스퍼 사각이 정해 홈버스퍼 행복이 더해 이번 정료선은 구리시 시외 공항버스 정류장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상공터미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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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강고속은 동서울 시외버스퍼미널에서는 첫차 06시 5분, 막차는 23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속초 시외버스퍼미널에서는 첫차 06시부터 막차 23시까지 상하행 모두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 인터넷 예배를 시행 중용이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내리실 때는 차가 완전히 정차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두고 내리신 물건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행시에도 저희 금강고속을 다시 찾아주시기 바라며 그럼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1부 마지막 곡은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여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좌석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착용하여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라며 휴대폰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진동이나 벨소리를 작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은 승무사원이나 홈페이지 고객 여러분의 용무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후 휴게소에서 약 15분간 정차하겠으니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소지품 분실에 주의하시고 저희 현일 여객 차량 번호를 확인하여 승차하실 때 차량을 바꿔 타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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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친 앞걸이라 하려고 했냐? 내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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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아. O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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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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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목적지까지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모셔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손님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운행 중에는 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사고나 화살 발생 시에는 긴급하게 탈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앞문이 열리지 않으면 문 옆에 설치된 스위치를 수동으로 돌려 손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시고 앞문을 통해 대피가 곤란할 경우 자동차 앞뒤 창틀에 비치된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신속하게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탈출 시에는 노인, 어린이, 여성 등 노약자가 먼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 시에는 차량 앞뒤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진압에 협조하여 주시고 소화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바람을 등지고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을 불이 난 곳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꽉 눌러 발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급출발, 급제동을 하지 않는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도 차량 운행 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통화 시에는 소리를 작게 하여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는 금연구역이오니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무원의 휴식과 승객 여러분의 욕무를 위하여 2시간 운행 후 약 15분간 휴게소에 정차하는 등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벨트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주행도로에서는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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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